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도입니다. 제가 6월 견적을 원래 6월 10일쯤에 올려주려고 하다가 워낙 많은 분들이 요청해서 조금 일찍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6월 월간 견적입니다. 가격은 6월 7일자 샵다나와 가격 기준이고요. 여기에는 인텔 10세대와 3300X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300X 현 시점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국내 물량이 쇼트가 나서 그래요. 물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급하신 분들은 3500X로 대처를 하시고요. 저 물건이 2주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10일 정도만 기다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텔 9세대의 대부분 제품이 현재 시점에서는 구매하기 좋지 않기 때문에 견적에서 거의 다 빠졌어요. 예외는 9100F 10400의 가성비도 나쁘지 않잖아요. 초기 출시가 치고는 착해요. 22만원, 23만원 정도인데요. 조만간 10400F가 출시가 되고 판매가 됩니다. 정확한 가격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10400 노말 보다는 뭐 2, 3만원은 싸게 나오겠죠. 그게 나오게 된다면 10400이라 적혀있는 표는 전부 다 10400F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미정인데 아마 이번 달 안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2080Ti의 대부분 제품들이 품절 상태입니다. 살만한 제품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드밴스와 스트릭스를 넣었습니다. 자, 주요 내용 설명드렸고요. 이제 그럼 표를 보면서 각 가격별로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좋은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죠. 일단 30, 40 사이에 사무용 견적입니다. 사무용은 인텔보다는 거의 무조건 AMD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내장 그래픽 성능이 인텔 대비 2, 30% 이상 좋습니다. 근데다가 순수 쿼드코어인데 10만원 정도밖에 안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CPU는 3200G를 넣었습니다. 이 3200G, 2200G로 대처해도 괜찮지만 현재 시점에서 3200과 2200은 가격이 6천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10%라도 성능이 더 좋은 3200G를 추천드립니다. 쿨러 같은 경우는 기본 쿨러로도 매우 충분하지만 여름에는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사마시스의 소쿨 RC100이나 RC300 이만 안 해요. 둘 다. 이거 달아주시면 소음을 꽤나 잡을 수 있습니다. 메인버드 같은 경우는 A3이고 M-A 프로 그러니까 MSI의 저렴한 제품을 써도 충분하거든요. 다만 혹시나 NVMe M.2 슬롯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은 이 버전에 맥스가 있어요. 맥스 버전을 사시거나 혹은 X370 M-PRO4를 쓰세요. X370 M-PRO4는 CPU 수동 오버도 가능하며 램소켓도 4개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레인도 A320보다는 2배나 많아서 여러가지 장치를 달 때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확장성을 원하시는 분은 약간 돈 투자해서 X370 M-PRO4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 4기가 2개를 넣었는데요. 8기가 단일로 넣으면 안되냐 하신 분이 있는데 요 놈은 내장 그래픽을 쓰기 때문에 4기가 2개로 듀얼 채널을 만들어줘야 내장 그래픽 성능이 쭉쭉 잘 뽑힙니다. 이거 8기가 단일로 가면 한 15%에서 20% 가까이 성능이 떨어지니까 명심하세요. 그래픽 카드는 베가 8 내장 그래픽 CPU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게 엔비디아 기준으로 GTX 750 정도의 성능이 나와요. 메모리는... 아 메모리가 참... SSD는 마이크론 MX500을 넣었는데요. 이 MX500 같은 경우에는 웬디 블러로 대처하셔도 괜찮으나 뭐 BX 시리즈 이런 거 그런 걸로 대처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는데요. BX는 디렛 리스고 컨트롤러도 좀 더 싸구려로 사용하기 때문에 MS500보다 확실하게 좀 떨어지고 분량도 높아집니다. 수명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진짜 뭐 4,000원 5,000원 많이 차이나 봤자 만원도 차이 안 나는데 그거 아끼겠다고 BX 시리즈 좀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웬디 그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삼성의 SSD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PM98의 A 강추드립니다. 속도가 읽기 쓰기가 뭐 사탄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라요. 물론 체감은 별로 안 되는 영역이지만 이거를 쓰실 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못 써야 되죠. 보드는 X370M Pro 4로 고르세요.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티 2 500 혹은 FSP 하이퍼 K를 선택했는데요. 얘네들이 출시된 지 오래됐어요. 위에 놈은 한 7년쯤 됐고 밑에 놈은 한 4년, 3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로 팔려왔는데요. 생각보다 분량률이 높지 않아요. 얘네 말고 최근에 출시된 것들 쿨러마스터꺼 아니면은 잘만꺼 아니면은 에코꺼 많은 스탠다드 가성비를 내세우면서 나온 제품들인데 그놈들은 실제로 사용해보면은 이거보다 확실히 분량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쿨러마스터는 효율은 정말 좋게 만들었는데 고주파이셔도 좀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역시 구간이 명간이라고 지금까지 충분히 안정성이 검정된 이 제품도 추천드릴게요. 물론 이놈들은 절대 고장이 안 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튼 가성비 좋게 쓸만한 제품 두 가지 추천드리고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 H300 미니를 추천드립니다. 사무용도로 쓰기에 매우 좋은 케이스예요. 작고 깔끔하고 CD롬도 달 수 있고 다만 쿨링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사무용도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후면에 배기펜 80mm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마감이 좋고 튼튼한 케이스를 원하시는 분은 다크 플래시 DLM 시리즈 중에서 E1 말고 E2라고 있어요. 그 제품으로 가시면은 똑같은 화이트 색상에 전면 깔끔하게 빠지고 좀 더 튼튼한 제품이 있습니다. 여튼 저런 식으로 사양을 조합하면 저사양 게임 롤 카트 정도는 잘 돌아가고요. 사무용 엑셀 한글 웨서핑에 적합합니다. 다만 윈도우 7은 지원하지 않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나름 코드커의 능력으로 사무용도는 충분히 넉넉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반 기준 학계 금액은 총 34만원 정도로 공인비는 포함이 되지 않은 샵단화 현금가 기준입니다. 아 가끔 이 3200G 쓰다가 나중에 그래픽 카드 달아서 쓸래요 하신 분 있는데 비추천 경쟁사의 9100F 대비 기본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픽 카드 달 거면 3200G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3400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픽 카드 달고 게임을 좀 더 즐기고 싶은 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60만원대 인텔을 한번 보도록 하죠. 롤 프로브로 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중저사양 게이밍 PC입니다. CPU는 인텔 9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9100F를 사용합니다. 여기 라인업에서 이거 대척품은 없어요. 기본 쿨러도 얘도 매우 충분합니다. 발열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소음에 민감하시면 RC100 정도는 달아주면 좋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H365M 프로 VD 플러스로도 완전 충분해요. 다만 저게 인텔 랜이 아니고 램 소켓도 두 개밖에 없고 차후에 더 높은 CPU를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 있다고 하신 분은 바퀴포로 넘어가주세요. 바퀴포로 넘어가면 일단 엔답트 슬롯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거 한 개가 달려있고요. 램 소켓 4개고 커다란 박률판이 달려있기 때문에 i5급으로 올려 쓰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가위 차이는 좀 있어요. 3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8기가 두 개를 선택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웬만한 게임 요새 6기가 7기가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7기가 먹고 거기에다가 윈도우가 한 1기가 먹어요. 그리고 내가 구글 크롬 띄워서 유튜브 보고 있다. 그러면 1기가 정도 2기가 정도 먹습니다. 거기에다 디스코드 켜고 토렌트 받고 여러가지 사용한다 그러면 순식간에 10기가 정도는 써버려요. 게임이 램을 좀 적게 쓴다 라도 5기가 정도의 나머지 기타 등등 더 하면 8기가 가까이 써버리겠죠. 그러니까 약간 넉넉하게 8기가 두 개로 가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램 각도 많이 내렸어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더이상 RX 570, 580 시리즈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전성비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기 먹는 양이 많은데 성능은 오히려 자기보다 전기 적게 먹는 1650 슈퍼보다 떨어집니다. 두번째는 뭐냐면 가격적으로 돈 줬는 만큼 1650 슈퍼가 성능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가성비가 얘랑 RX 570 별 차이가 없어요. RX 580 얘보다도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RX 580 추천하는 사람 있으면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걸 왜 추천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570은 싸니까 라는 이유라도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더 이상 RX 500 시리즈는 추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650 슈퍼 정도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650 슈퍼는 두가지 제품 추천드릴게요. AS가 괜찮은 갤럭시의 1650 슈퍼 EX 블랙 펜도 두개가 달려있어요. 충분히 쿨링이 이루어지고요. 혹은 이노 3D 저렴한 맛에 쓰는 1650 슈퍼 OC 요 놈은 가끔 고주파 있는 제품이 보이긴 하는데 가격적으로 조금 더 쌉니다. 양자 택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지가면 1번 가는게 맞겠죠. SSD같은 경우는 3-40만원대 견적과 동일한 MX500을 사용합니다. 웬디 그린이나 BX 시리즈는 딜앤리스 컨트롤러도 싸구려 빼주세요. 더이상 쓰지 마시고 MX500부터 시작하시고 아니면 웬디 블루 혹은 뭐 에버 860 정도 시리즈가 무난합니다. 조금 더 좋은 SSD 쓰고 싶다면 PN98A를 추천드리고 싶긴 한데요. 요거는 NVMe 슬롯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B360 보드를 사용했을 때만 달 수 있다 보시면 돼요. H360 보드는 이 슬롯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속도가 1분의 혹은 1분의 이기 때문에 제대로 써먹기 어렵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동일하게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500W 혹은 HyperK 500W 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요새 쿨맞게 인기리에 어느정도 팔리는데요. 요 놈이 고주파 이슈가 있어서 물건을 받다보면 불량률이 꽤 높아요. 고주파도 불량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이고즈 M7S1을 넣었는데요. 이 케이스가 막 엄청 좋아서 넣었다기보다 요 케이스도 쓸만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넣은 거예요. 요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마닉 M60 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폴럭스 같은 걸로 한 단계 더 높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200G보다 CPU 성능이 약 10% 가까이 9100F가 높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프레임 유지가 가능하고요. 왜? 코어당 성능이 좋기 때문에 특히 뭐 코어를 몇 개 안쓰면 롤 스타2에서는 차이가 확연하게 나요. FHD 60용 저렴한 게이밍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 요걸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주문에 여유가 되다면 SSD 용량은 500GB로 올려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1번 기준 합계 금액은 약 60만원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샷단화 기준이고 공인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저기까지는 게이밍 시에 좀 아쉬운 경향이 있어요. 왜? 최소 프레임 유지를 잘 못해요. 코드코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진짜 게임을 제대로 하겠다 위한 견적 AMD 80에서 120만 견적을 보도록 할게요. 1660 슈퍼랑 3300X를 조합하거나 3300X 그대로 가고 2060을 조합하는 게 FHD에서는 가장 가성비 좋게 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요새 2060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2060 슈퍼보다 확실히 2060이 가성비가 좋고요. 1660 슈퍼에서 2060 올라가는 거는 돈 투자한 만큼 그냥 성능이 올라간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두놈 요 두놈 이렇게 짜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3300X 지금 구하기 어려운데요. 왜 추천하시나요? 하실 수가 있는데 2주 안으로 3300X가 국내 물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매우 높게 가격이 측정되는데 원래 가격인 16만원 정도로 다시 내려갈 겁니다. 그때 기다리시고 사시라는 말일이에요. 지금 사라는 얘기 안 해요. 급하시분 어쩔 수 없이 3500X를 써야 될 거고요. 그리고 2060 슈퍼까지 생각하신다면 저는 3600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찍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 큰 작업도 아니고 간단하게 10% 20% 10% 갈구는 예를 들어 애플레이를 하나 띄우거나 아니면 옆에 동영상을 하나 켜놓고 아니면 토렌트를 다운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3300X는 CPU의 캐시 메모리 용량이 매우 적기도 하고 4코어 8스레드잖아요. 확실히 CPU가 코어가 두 개가 적기 때문에 금방 한계점에 다다라요. 그래서 게이밍 프레임이 3600 대비 꽤 많은 폭으로 떨어지는 걸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저는 2060 슈퍼 이상 2060 슈퍼랑 2070 슈퍼 정도는 3600으로 딱 짜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3600은 기본 쿨러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발열이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3300X는 제가 기본 쿨러 써도 된다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얘는 성능자가 거의 없어요. 다만 소음에 민감하신 분은 CNPX 9X를 쓰시고요. 3600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CNPX 9X를 다 쓰는 게 좋습니다. CNPX 9X가 자주 품절이 나니까 그게 없다면 CR1000 존스버 오토RGB 제품은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거 오토RGB 말고 ARGB 있는데 고놈 같은 경우에는 사시면 5V 꽂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LED가 안 들어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MSI 박격포 맥스를 기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사실 기가바이트 어로스 엘리트도 8000원 정도 더 싼 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니까 요걸로 가셔도 괜찮아요. 아 지금 시점에서는 4000원 3000원 차이밖에 안 나네요. 그리고 조금 비싸지만 약간 안정적인 보드를 원하시는 분은 터프 프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기능이 필요하고 이쁜 B450 보드를 원하시는 분은 게이밍 프로 카보 AC로 가시면 좋겠네요. 메모리는 8기가 2개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기가 정도는 돼야지 게임을 하면서 딴짓을 할 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80만원 견적일 때는 1660 슈퍼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100만원 견적에서는 2060 쓰시면 되고요. 120만원 견적에서는 2060 슈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픽 카드 종류에 따라서 경적의 액수가 바뀐다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일단 80만원 견적은 예산이 빡빡하기 때문에 SSD로 60만원 견적과 동일한 걸 선택했어요. MS500 쓰든지 웬디 블루 쓰든지 아니면 PM98 쓰면 될 겁니다. 어차피 보드는 저보다 B450 선택했기 때문에 PM98 속도 조화 전혀 없이 1번 M.2 슬롯에 꽂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1660 슈퍼부터 2060 까지는 500 파워로도 충분합니다. 왜? 실제 전력 소비량이 250W 내외에서 놀거거든요. 많이 나와봤자 300이에요. 파워 이 두놈 추천한거는 이미 앞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4만원 정도 주고 다크 플래시 폴럭스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클러 기본 클러 기본 클러 썼을 경우 약 78만 9천원 정도의 비용이 소비되고요. 요거를 잘만 클러로 바꿨을 때 81만원 조금 넘습니다. 배그, 몬헌, 디비전, 로아 등등 최신게임은 주급으로 즐기는데 부담이 없어요. 콜업 오전도 돌린게 가능한데 그거는 프레임 타협을 하셔야 됩니다. 옵션을 한 중업 정도 두시고 3300X로 2060까지도 별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2060까지 가면 견적액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요. 이제 옵션 타협을 그리 높게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60 정도 되면 FHD에서 대부분 게임을 풀업으로 돌려도 60프레임 정도는 유제해줍니다. 그 사양이 높다는 3터러라든지 아니면 콜업에드티 워정 요런 것도 거의 풀업으로 여러분 그거 RTX ON만 안하시면 풀업으로 즐기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레이트랙싱만 안계시면 돼요. 그것만 안계시면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고사양 게임도 오케이 라는 거죠. 2060 슈퍼 정도로 넘어가고 3600 정도 쓴다고 쳤을 때는 일단 소음도 꽤나 줄어들 거고요. 왜 그러냐 기본 쿨러를 안 쓸 테니까 3600에 4제 쿨러 달 거잖아요. 소음도 조금 줄고 CPU 성능도 약간 넉넉해지고 거기에다가 그래픽 성능도 2060 대비 15% 정도 증가했으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FHD 60 풀업으로 즐기는데 문제없다고 했잖아요. 2060도 이제는 거기에서 한 70 75프레임 이상을 뽑아준다는 거죠. FHD에서 풀업으로 그래서 좀 더 원활하게 FHD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네요. 비용 CPU 변경에 따른 비용은 4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는 4만원 정도면 3300X 쓰는 것보다 3600X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튼 80에서 120만원까지 AMD 견적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 수정 안 했네. 수정했습니다. 자 그럼 10세대 견적 한번 볼게요. 인텔 10세대 견적은 10400 그리고 10400F 10500 10600은 채끼시고 10600K 까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U는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i5 10400 혹은 10400F 를 사시고 조금 더 높은 그래픽카드나 아니면은 프레임 방어를 원하시는 분은 10600K를 사시면 됩니다. 10500 10600 얘네들 28만원 26만원 정도 한데 사실 클럭 차이가 올코어 부스터 기준으로 그리 높게 나지 않거든요. 0.2 차이나요. 그 3-4만원 더 주고 넘어갈 만한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적어뒀습니다. 10400의 경우 인텔 기본 쿨러로도 게임이나 작업시에 별 문제가 없더라구요. 다만 온도는 80도 중반까지 올라가요. 소음도 제법 있습니다. 이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CMPX 9X 정도 사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인텔은 못보기 없으니까 겜맥스 400 쓰셔도 괜찮아요. 혹시나 좀 더 저소음을 원하시는 분은 트리니티 화이트를 쓰시면 괜찮을 겁니다. 104에서 하지만 10600K를 쓰시는 분한테는 CT240 정도의 쿨러를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공략을 꼭 쓰겠다면 CR2000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10600K는 발열량이 3700X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전력 소비량이 둘이 비슷해요. 한 시박 내로 얘가 더 높습니다. 오히려 보드 같은 경우에는 MSI B460M 박격포가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거 최근에 올린 B460 품질 비교 영상 보면 여러분도 동의하실 텐데 인텔렛 튼튼한 전원부 큰 박렬판 다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걸 강력 추천합니다. MSI 측 말로는 10700 노말도 우리는 충분히 버틴다고 하는데 일단 확인은 못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천드린 것은 터프 게이밍 B460M 플러스입니다. 유놈도 기본적으로 괜찮은 램과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원부 같은 경우에도 하단 보스페스 두 개씩 구성시켜서 V코어 기준으로 6페이지를 만들어서 나름 튼실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박렬판도 어느 정도 사이즈는 되고요. 박렬판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서 사용하셔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10600 정도는 하지만 내가 10600K를 쓴다면 Z390 플러스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램오버를 빡빡하게 때려넣고요. CPU오버도 좀 더 해서 10700 노말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게임 성능으로 즐길 것 같습니다. 대신 보드 비용이 대폭 상승하겠죠. 램은 삼성전자 8기가 두 개 사용하시면 되고요. 램오버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8기가 2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2933 메모리 써서 기본 클럽 높여 쓰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i5는 2666까지 밖에 지원 안하기 때문에 이거 사시면 딱입니다. 이거 속도가 2666이거든요. 혹시나 더 높은 램 XMP이 지원된다고 보고 넣어 쓰겠다 하신 분 B460에서는 최대치가 2933까지기 때문에 더 높게 XMP 지원해서 쓰기도 어렵습니다. i5는 최대치 지원이 2666이고요. 그래서 이 삼성 메모리 쓰면 그냥 충분해요. 견적이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쪽은 이 그래픽 카드예요. 1660 슈퍼러 쓰면 최종 경제 경제기 90만원 정도로 세이브가 되고요. 2060을 쓰시면 110만원 그리고 2060 슈퍼러 쓰시면 150만원 갑자기 이렇게 뛰어요? CPU도 그걸로 바꿨기 때문에 1060K 굳이 1060K 안 쓰고 10400에 그냥 2060 슈퍼 써도 됩니다. 그 경우에는 견적이 대충 130에서 124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120만원 중반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산액에 따라서 그래픽 카드를 딱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MX500 250 넣은 거는 예산이 딱 90만원밖에 없을 때 빡빡하신 분들 위해서 이걸 넣었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SSD는 이쪽을 주체드릴게요. PM981A가 500기가고 3000이 넘는 속도를 지원하고 쓰기 속도도 정말 빠른 편인데 10만원밖에 안 해요. 이거 4월달 기준만 해도 3,4월달 기준만 해도 13만원 12만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서 10만원밖에 나니까 저는 PM981이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사든 이걸 사든 어지간해서는 PM98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SCB3 브론즈 쓰셔도 괜찮고 그냥 많이 600W 쓰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나 전기세를 직접 내는데 나는 그게 좀 민감하다. 효율이 높은 파워로 쓰고 싶다. 안정적인 파워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시선이 코어 시리즈 GM650 가시면 됩니다. 약간 원가 절감을 한 게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주요 출력대한 좋은 제품을 썼기 때문에 고급형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10,400에 1660 슈퍼를 조합해서 딱 기쿨로 짜시면 90만원 견적 3,300X를 오버클럭하지 않으상 3,600을 오버클럭하지 않으상 10,400F가 조금 더 매끄러운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많이 차이 났나요? 약 1% 정도 앞섰는데 어느 게임 하냐에 따라서 뒤처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10,400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3,600 대신 사든 저는 3,300X 대신 사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10,400F가 나온다면 강력 추천할 국민 게이밍 PC가 되겠죠. FHD에서는 충분히 게임을 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업으로 60프레임 유지하면서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20,600이란 10,400을 조합했을 경우에는 대략 11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 견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FHD에서는 풀업 60프레임이 거의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QHD에서 한 중업 정도의 60프레임을 즐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QHD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FHD로 게임 옵션 탭 안 하고 화려한 그래픽으로 적당히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본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런 본체는 110만원입니다. 맨 가에 있는 사실상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10,600K 플러스 2060 슈퍼 같은 경우에는 배그를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그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배그 기준으로 이 10,400 2060과 10,600K 2060 슈퍼는 프레임이 40에서 60 가까이 차이 날 겁니다. 국민옵션 기준으로 그래픽 성능으로는 그렇게 차이 날 리가 없죠. 그래픽 성능은 단지 15%만 차이 나는데 그러면 30프레임이 내외로 차이 날 텐데 왜 그렇게 차이가 큰가요? 메모리 오버클럭을 했을 때 최적화가 덜 된 게임들이 영향을 크게 받아요. 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뭐 카스 그룹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요. 배그가 진짜 크게 영향을 받고요. 그 외에 뭐 GTA5 같은 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좀 국게임에서는 전부 다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레임 방어 방어 외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적당히 가성비 잡으면서 방어 잘 잡아서 국게임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 견적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나빠요. 가성비가 영 안 좋으니까 그냥 한번 슬쩍 훑어보고 지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돈이면 44-3600에 2079 슈퍼가 가능하거든요. 평균 프레임이 훨씬 뛸 거예요. 최소 프레임 방어는 조금 밀릴 수도 있는데 이쪽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 배그만큼은 전자가 프레임이 잘 나와요. 나머지 대부분 게임은 후자가 잘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인텔 90에서 150만 원대 맨 마지막 150만 원은 배그 같은 거 할 때만 고르라 라고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는 AMD 150에서 170만 원대 견적입니다. 여기는 이제 3600과 3800X 사용하는데요. 이전에 3300X로도 2070 슈퍼 충분히 버티지 않나요 하시는 분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렸죠. 2070 슈퍼까지 안 가도 사실 3300X는 조금이라도 다른 짓을 겸한다면 그러니까 순수하게 게임을 켜놓는 게 아니라 디스코드 켜고 크롬 켜고 이랬다면 분명히 프레임 자가 3600 대비 꽤나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5% 가까이 떨어져요. 2070 슈퍼 가격에 5%면 꽤 큰 돈입니다. 한 4, 5만원 치 손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4, 5만원 투자해서 그 프레임을 보전하는 걸 추천드리면서 저는 2070 슈퍼급이면 3600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넘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돈 4만원 세이브하세요. 얘네들은 차이가 없어요. 게임 프레임은 거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3600 아니면 3700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3700은 어떤 사람이 가면 좋은가요? 원컴 방송 아니면 나는 게임을 하면서 렌더링, 인코딩 같은 작업도 나중에 할 예정이다. 아니면 CPU를 좀 많이 타는 게임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에는 3600도 기본 쿨러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CNPS 9X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소 권장이에요. 소음을 조금 줄이고 싶은 분은 CR2000으로 가면 얘가 RPM 조금 더 천천히 돌게 될 거예요. 원래 기본적인 최대 풍량에서 소음은 더 심한 편인데 왜냐하면 3100이나 얘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걸로 가셔도 돼요. 3100이 3700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걸 가세요.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겜맥스 L240 V2나 CT240 순행 쿨러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여름에도 피부웨어가 4.3 4.35 이렇게 빵빵 잘 터져요. 온도를 잘 잡아서. 여튼 얘네 둘 다 기본 쿨러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박교포나 B450ML 이게 M에 안 붙으면 안 돼요. M 안 붙은 거 쓰지 마세요. 전원부가 다릅니다. 전혀. 그래서 이 두 개를 우선 추천을 드리고요. 주머니에 여유가 좀 있다. 난 좀 더 안정적인 거 하겠다 하시는 분은 터프 프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업그레이드를 생각해서 또 좀 더 좋은 거 쓰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 아니면 엔더트 두 개 꽂아 쓰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 아수스 프라임 X570P 25만 에이아에서 유일하게 드라이브 몫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램은 8기가 두 개 가셔도 괜찮고 아까 작업을 겸해서 37배 엑스 간다. 아니면 원컴 방송하려고 37배 엑스 간다. 그런 분들은 16기가 두 개로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는 펠릿 JS V2를 추천드렸는데 이게 품절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품절되기 직전에 보니까 터보잭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럼 EMTEC의 AS를 좀 더 잘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EMTEC 슈퍼 터보잭 V2 혹은 블랙 몬스터 V2를 추천드릴게요. 이거보다 약간 더 조용한 제품을 쓰고 싶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거 터프 프로에 USB 3.0 간섭이 있다는데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기가바이트 RTX 2075 슈퍼 게이밍으로 가시면 이게 좀 더 얇아서 USB 3.0 간섭이 없어집니다. 근데다가 저게 손도 조금 더 조용해요. 쿨링도 약간 괜찮고요. 전원분은 위에 놓으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튼 밑에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AS를 나는 신경 안 쓴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게이밍 OC 가서 괜찮을 것 같아요. 게이밍 OC는 화이트 버전도 있기 때문에 화이트로 꾸미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걸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갤럭시 EX 제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얘네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적으로 2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없지 않나 싶어요. SSD는 이쯤 되면 그냥 PN98이 쓰세요. PN98이 A 그냥 PN98이 말고 이놈 쓰면 이게 970 EVO 플러스 OEM이라서 쓰기 속도도 빠르고 읽기 속도도 빠르고요. 엔더트 NVMe이 속도 3000 넘는 것 치고는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여기다가 컨트롤러 970 EVO랑 똑같은 피닉스 컨트롤러를 썼기 때문에 충분한 안정성과 수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산이 빡빡할 때나 MX500, 500기가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AS 그래도 긴 거 쓸래 하시는 분들 얘네는 지금 병역 수비이라서 1년 아니면 3년이거든요. AS 5년짜리 구축은 에버 쓰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다만 다수 비쌉니다. 3만원 가량.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스 2 7배워드 쓰셔도 충분하고요. 혹시 전기사가 좀 신경 쓰신다면 시소닉, 코어 골드, GM650, 혹은 안텍 프로, EAG 프로, 750 골드 쓰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쿨러에 따라서 케이스는 변경이 돼야 되는데요. 일단 좀 두껍은 공냉쿨러를 사용하실 때는 미파리를 우선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수냉쿨러를 쓰신다. 그러면은 S830 이거 우선 추천이고 미파리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쿨러 좀 더 좋은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X63 쓰셔도 괜찮고요. 이 두 케이스 다 X63이 지원이 돼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3600과 2070 슈퍼를 조합했을 때는 잘만 공냉쿨러로 약 140만원 정도 하고요. 램32가 선택했을 때 147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3700과 조합하면 167만원 정도 하네요. CPU 가격 차이만큼 거의 그냥 가격은 벌어져요. 게이밍 성능은 최신 고사양 게임 프로브로 100프레임 가까이 뽑아줄 거예요. 80에서 100프레임 사이. 그리고 QHD도 이제는 어지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중상업 정도로 75프레임 아니면 100프레임 정도는 충분히 뽑아줄 거기 때문에 QHD 144 프로블를 할래요 이런 거 아닌 이상 2070 슈퍼 정도만 되면 FHD 모니터든 QHD 모니터든 게이밍을 즐기는 데는 별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약간의 옵션 타만 하면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해 드릴게요. 이 두 놈 다 게이밍 성능은 비슷하고요. 다만 코어 숫자가 2개, 스레드 숫자가 4개, 3700X가 더 많기 때문에 혹시나 인코딩 렌더링을 하신다. 영상 편집 같은 거 하신다. 그러면 이 3700 쪽으로 짜는 쪽이 확실히 작업 속도는 20%, 25% 단축이 됩니다. 자 그러면 AMD 150만원부터 170만원 견적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좀 더 비싼 인텔 200만원 견적 한번 보도록 하죠. 200만원부터 320만원 견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PC방 부러울 거 없는 견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PC방도 깨끗해봤자 지금 2080Ti에 9700, 뭐 9900 쓰고 있겠지. 하지만 이건 10700이라고. 한번 보죠. 아 참고로 이거는 순수 게이밍 유저예요. 만약에 내가 작업을 좀 하고 가성비 생각한다 그러면 이 견적 가는 것보다는 전자로 가는 게 낫겠죠? 아니면 이 뒤에 있는 후자 3900에 가는 게 좋을 거고요. 자 인텔 10700K 이 제품이 사실 생각보다 착한 가격에 나왔어요. 달러가 기준을 봤을 때 국내 거래되는 가격이 한 50만원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거품이 거의 없습니다. 50만원, 52만원 사이에 팔리고 있습니다. 만 치르 노말도 0.2클럽 까지고 얼마 까줬습니까? 7만원 까줬어요. 7만원 빼줬으니까 저는 사실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K가 안 붙은 거 사도 오버클럽 특히 안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이런 비싼 CPU 사도 오버클럽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만 칠백 그리고 여기 또 만 구백을 뺄 수가 없는데 만 구백은 삼천 구백 엑스랑 비교했을 때 멀티 성능 차이가 10%밖에 차이 안 나요. 거의 비슷한 수준의 멀티 성능을 보여줘요. 게이밍 성능도 삼천 구백 엑스랑 비교하면 얘가 조금 더 나아요. 아 멀티 성능은 10% 지고 게이밍 성능은 10% 오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게임이 조금 더 중요하고 나는 멀티 성능도 잡아야 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만 구백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만 구백 K는 나빠요. 여튼 이 새 CPU다 저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순수 게이머는 만 칠백 K나 만 칠백 노말 그리고 작업도 병행하시는 분은 만 구백 노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성비는 AMD 대비 다소 떨어지지만 분명히 인텔은 14나노 공정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프로그램에서 호환성이 조금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코를 적게 쓰는 작업에서는 약간 더 빠릿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라인 그렇게 설명을 할게요. 얘네들은 발열이 다 심해요. 그래서 쿨러 같은 경우에는 싼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굳이 싼 걸 쓴다 쳤을 때는 사마시스의 CT360 정도 요 정도만 추천드릴게요. 요 놈 쓰면은 어지간한 이열 싼 것보다는 확실히 온도를 잘 잡거든요. 그래서 만 칠백 K라든지 만 구백 노말이라든지 만 칠백 노말에 적절하게 오버 안 하고 쓸 때 쓸만한 사별 저렴한 일체형 수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버를 좀 더 하겠다 아니면 온도를 좀 작겠다 소음을 좀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크라켄 X63을 가시면 됩니다. 예전에 추천던 H500 케이스는 상당장치 불가능한 때문에 제가 케이스를 메시파이 S2로 바꿨어요. S2 케이스의 상당장치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어렵다 하냐면 이게 X63이 라디가 3mm 정도 더 두껍거든요. 일반적인 CLC280보다 그래서 방열판이나 메모리 간섭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상당장치 불가가 아니고 어려울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세요. 보드 레이아웃이 방열판이 좀 낮고 아니면은 램 슬롯이 밑으로 빠져있는 애들은 쓰는데 이상은 없을 텐데 상당장치 10900K 오버를 안 하고 10700 노말도 오버를 안 하고 쓸 때는 충분히 커버가 될 텐데요. 10900K 전력제한 해저만 해도 제대로 커버가 안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10900 노말도 확실하게 장담하기는 좀 어렵네요. 내가 보기에는 C코어 급축도 되면 웬만하면 수냉 가시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8코어 16스레드 제품들은 오버를 안 한다면 공랭 대장으로 커버가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쿨러 추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가바이트 Z490 오로스 엘리트 이 제품은 제일 일바로 추천드릴게요. 물론 기가바이트라서 AS가 아쉬운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 말은 내가 오케이 할게요. 하지만 이 제품이 아시죠? 리얼 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서 전기도 좀 적게 먹고요. 그것 때문에 전원부 반류도 낮게 나오고 그리고 레모버가 4400 수준까지 비다이 메모를 사용하니까 잘 올라가더라고요. 터프 플러스보다는 한 1,200도 레모버가 잘 먹습니다. 전원부 반류는 이 둘이 비슷한데 터프가 전기는 조금 더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2만원 더 주고 일단 오로스 엘리트 가는 걸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내가 2만원이라도 세이브 하겠다. 아니면 나는 AS를 신경 쓴다 하시는 분들은 아스토프 게이밍 Z490 플러스를 스티컴 게 나오면 사시거나 스티컴 게 좀 비싸다 싶으면 코이 거 사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드 같은 경우에는 Z490 유니파이인데요. 높은 클럭으로 오버할 때 고품질 전원부로 잘 버텨주거든요. 저거 전원부 자체는 갓나이크랑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에요. 다음은 세부적인 기능에서 갓나 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진짜 40만원짜리 치고는 정말 잘 나온 보드라서 이 세 가지를 강력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 메모리 8기가 두 개 쓰고 게이밍 용도로 써도 괜찮고요. 나는 일단 인텔 14대 사는 이유가 극한의 게이밍 속도를 원해서 샀다 하신 분은 이거 사세요. 팅그룹 티포스 새로 나온 메모리인데 CL14에 3600 클럭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26만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익스트림 메모리인데 진짜 익스트림합니다. 언더 센서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팅그룹 메모리 대체적으로 없거든요. 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샀는데 기억이 잘 안나요. 여튼 오버가 잘 됩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아펙스에 4600까지 넣었어요. CL17에 안정화 다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애 산다 그러면 4200에서 4400 정도는 쉽게 넣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200 견적을 짤 때는 2070 슈퍼를 가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EMTEC 2070 슈퍼 터보제 V2 가시면 되고요. V2 오십니다. 아니면 블랙몬스터가 더 괜찮습니다. 서로 비슷해요. 펠렛 JS V2는 왜 추천 목록을 뺐냐면 현재 품절이기도 하고 가격적으로 지금 EMTEC하고 거의 똑같아서 굳이 그거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AS를 별로 신경 안 쓰고 조금 더 좋은 쿨링을 원하시는 분은 기가바이트 2070 슈퍼 게이밍 5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한 240만원 50만원 정도 제품을 사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은 옆에 지금 살짝 뜨는 거 있죠. 에브가 에브가 지퍼스 2080 슈퍼 FTW 울트라 혹은 컬러풀 불칸 2080 슈퍼 이놈들로 넘어가면 한 230에서 240 견적으로 나옵니다. 딱 예산이 거기까지인 분들은 이걸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예산이 320 정도 된다 하시는 분은 2080 Ti 가시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2080 Ti 사면 나중에 3080이 나왔을 때 약간 호객님 느낌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아 그래도 기왕 사는 거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컬러풀 어드밴스 혹은 아수스 스트릭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두 제품을 추천한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제가 기존에 추천하던 FTW3나 아니면 호프나 불카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품절이에요. 물건이 없어요. 아 리드트의 윈패스트 나름 가성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2080 Ti를 추천한다면 이 세 제품 추천드릴게요. 리드트 윈패스트 컬러풀 어드밴스 아니면 스트릭스 정도까지 SSD는 이제 200 넘는 견적이니까 예산 악돼지 마시고 AS 빵빵이 좋은 970 에보 플러스 말고 플러스는 굳이 그걸 그 돈 주고 더 살만한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쓰기 속도만 살짝 빠르지 랜드가 64에서 92단으로 바뀌어서 쓰기 속도만 빨라요. 컨트롤러는 똑같은 거 사용하고 AS 기관도 갖고 사회성 읽기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970 에보 쓰시거나 아니면 아 그래도 가성비 좀 잡을래요 하시는 분들은 2번 PN981A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는 여기서부터는 아끼지 마세요. 시소닉 OEM 제품인 안텍 E870 골드급 정도 가주셔서 확실하게 괜찮은 AS 그리고 높은 품질 그리고 전기세도 아끼는 이쪽을 추천드리고요. 예산이 빡빡해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만 마이크로니스 700W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는 1140M이나 1200M을 우선 추천을 드릴게요. 그놈이 상단에 E80을 달든 360을 달든 램 간섭도 없고 메인보드 방역판 간섭도 없어요. 진짜 호환성 좋은 케이스라서 이걸 우선 추천드리고요. 나는 돈 좀 더 투자하고 마감 좋고 고급진 케이스 쓰고 싶다. 소음도 덜 나고 그러신 분들은 이 메시파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시파이 S2 가시면 되는데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일부 메인보드에서는 상단 3열이든 2열이든 방역판에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면으로 옮겨 꽂아야 됩니다. 일단 어찌 됐든 쿨러 어느 쪽을 꽂든 방향만 받을 뿐이지 호환성은 충분히 좋으니까 이 놈도 나쁘지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양측 다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2070 슈퍼 쪽은 10700K를 쓰더라도 47-100에 2070 슈퍼 썻는 거랑 대충 4-5%밖에 프레임 격차가 없을 겁니다. 극한의 오버 램오버 4천 이상을 해줘야 한 10% 가까이 성능을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여러 게임을 비교하면 그래서 앞에 AMD랑 게임의 성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 대부분 옵셔널 원정도 타입하면 144m도 안 내려가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모리 클럭을 4천 이상 올릴 수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평균 프레임은 뭐 3600에 2070 슈퍼 썻는 거랑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고요. 가성비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난 게임밖에 안 하는데 조금 프레임 잘 방어하면서 오버하는 재미도 느끼고 싶다 하신 분들이 이 견적으로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옆에 있는 10700K 2080Ti 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3600이 2080Ti 정도 꽂으면 10700K랑 프레임 격차가 꽤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버까지 해줘버리면 한 15%까지도 벌어져요. 그래서 2080Ti를 제 프레임 빵빵 뽑으면서 10900이랑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진짜 쭉쭉쭉 잘 뽑아내면서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가지고 싶다. 거기에 또 가성비도 조금 생각 안 하신 분들 그분들이 이쪽으로 가면 좋을 겁니다. 4K 60 중업 상업 정도 플레이 가능하고요. QHD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게임에서 옵션 어느 정도 타입하시면 100에서 140프레임 정도 나올 거예요. FHD는 말할 나위 없습니다. 대부분 게임에서 거의 풀업으로 100프레임 이상을 유지해줍니다. 그냥 말 그대로 좋은 게이밍 PC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견적 200부터 230 아니 320만 인텔 견적 한번 확인했고요. 그러면 그 다음 AMD 최상위 제품 보도록 하죠. AMD 최상위 제품은 400 견적 가까이 돼요. 3950은 집어넣었을 경우 3950이 가격이 조금 내렸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비싸거든요. 한 7만원 내렸는데 그래도 100만원 정도 합니다. 이거 쓰면 발열이 너무 심해서 X73이 강제돼요. X73 쓰고 저 정도급의 CPU는 사실 B450은 제대로 커버가 안됩니다. 온도가 계속 누적되면서 성능이 좌우가 있어요. X570 그 중에서 어러스 프로나 아니면 터프 게이밍 이상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러다 보니 메모리도 작업을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16기가 두 개를 넣습니다. 틀린 메모를 넣든 삼성 메모를 넣든요. 참고로 트라이덴트 G 네오C는 지금 제가 골랐는 보드 큐브에 보드 호환성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잘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골라놓은 거예요. 그래픽 카드는 내가 작업도 하고 게임을 한다 쳤을 때 2080 TIS라고 2080 어드밴스랑 스트릭스를 집어넣었는데요. 나는 작업밖에 안해요 하시는 분은 그냥 169 슈퍼 쓰시면 돼요. 미라크 써도 되고 조텍 AMP 써도 괜찮고요. 아니면 좀 괜찮은 거 쓰기 싶으면 기가바이트 게이밍 OC 써도 괜찮습니다. 순수 자금 유저는 저쪽으로 가면 한 210만 원 견적이 돼요. SSD는 979 에버 쓰세요. AS5년 빵빵하고 에버 플러스는 별 차이도 없고요. 하지만 가성비가 좀 작고 나는 에버 플러스처럼 쓰기 속도도 좋은 거 쓰고 싶다 하신 분 PM98A 가면 괜찮겠네요. 1테라 버전도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파워가 트이는 시소닉 GM850 넣었는데요. 이거 안텍 ES750으로 대체해서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좀 더 고급진 AS10년짜리 파워를 원하시면 GS750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는 진짜 P600S가 정말 좋은 케이스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저소음이든 고성능이든 제가 원하는 대로 뚜껑을 열어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현재 품절입니다. 그래서 이거 당장 이거 살 수가 없으니까 메시파이 S2로 대체하거나 아니면은 1200M 아니면 1140M으로 대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시파이 S2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라디를 전면에 달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오로지 게이밍밖에 안 한다 하시는 분은 1700K로 선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작업 인코딩 렌더링을 포함한 작업을 하시면서 게임도 즐기신다고 하시는 분이 가시면 좋은 견적이고요. 게이밍 성능은 인텔 9600 9700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나옵니다. 3950 3900이 큰 차이가 안나요. 서로 스탠다드 기본 비교를 했을 때 한 3에서 4% 차이 날까 말까 순수 자금만 한다면 그래픽 카드는 1269 슈퍼 정도로 낮추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총 견적을 얘기하자면 3900X 플러스 32GB 램 그리고 2080Ti 어드밴스를 사용했을 경우 약 325만원 견적이 나오고요. 1269 슈퍼 조택 MP를 썼을 때 207만원 견적 정도가 나옵니다. 게이밍 성능은 더 설명 안 할게요. 어차피 그냥 2080Ti 쓰면 인텔 2080Ti 쓰던 거랑 큰 차이가 안나고요. 한 4% 차이 나고요. 1660 슈퍼 썼을 때는 인텔하고 그냥 오차법이 아니에요. 1% 안짝 차이가 납니다. 자, 마지막 견적은 470만원대 거의 500만원대 인텔 최상급 게이밍 빚입니다. 19,000K이 나왔어요. 19,000K 가격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국내 물건이 쇼트 나와서 그렇습니다. 해외에도 물건이 부족해서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정가로 봤을 때는 한 70만원 조금 넘는 가격일 거예요. 국내가 비싼 거는 물건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일본 사는 거 별로 안 추천하고 싶어요. 당장에 그 K 안 붙었다고 오버만 안되고 올코어 부스터 클럭만 연점 3 정도 적게 터지는 10,000,000 노말은 63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이건 한 72만원 그 정도의 정상이겠죠. 900K든 9,000 노말이든 어지간해서는 X63이나 X73 정도 쿨러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력지향 해제하고 최고 성능으로 쓰고 싶으시면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유니파이를 우선 추천드리고요. 유니파이는 갓나이코와 동등한 전원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PU 오버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 튼실한 보드입니다. 하지만 난 렘 오버드 극한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은 아펙스로 가면 좋겠습니다. 아펙스는 램 소켓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이렉트 연결 방식이에요. 유니파이처럼 아마 유니파이가 그럴 건데 티토폴러지 아니고 데이지 체인일 겁니다. 연원보다 확실히 렘 오버가 아펙스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한 1, 200은 더 잘 들어가니까 밑으로 넘어가는 건 괜찮겠죠. 한 15만, 16만 더 줘야 돼요. 메모리는 여기서부터는 오버를 안 한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G스킬 CL14 메모리 두 개를 선택해놨습니다. 간혹 CL16에 3,200 메모리를 선택하신 분인데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쁜 것 빼고는 렘 오버는 오히려 3,300 메모리보다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렘 오버 극한 땡기고 싶다 하시는 분은 CL14에 3,200 메모리 혹은 CL14에 3,600 메모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XMP는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2080 Ti 대부분 제품이 품절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로그 스티익스 2080 Ti 012를 우선 추천해드리고요. 이게 거의 지금 200만 원 돈이거든요. 혹시나 예산에 제약이 없고 나는 최고의 제품을 원한다 하시는 분은 갤럭시 호프 10주년 버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0만 원이요. 이거 하면 호객님이에요. 그냥 재미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예산 아끼는 최상급 게이밍 PC니까 삼성전자 구치고 에버 플러스를 넣었습니다. 이거 그냥 랜드만 92단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수명이 조금 나아지고 쓰기 속도가 좀 더 빨라진 것 빼고는 구치고 에버랑 별 차이가 없는 제품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예산을 안 아낀다고 했으니까 그냥 화끈하게 넣어놨어요. 구치고 에버로 내리면 8만 원 정도 세이브 할 수 있네요. 시소니 GX850 넣었는데 야 니 예산 안 아낀다면서 플래티넘 넣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플래티넘이 골드하고 품질 차이가 워낙 안 나서요. 굳이 이거는 올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GX850 정도로 넣으면 완전 축복할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P600S나 H500M 강추들입니다. 둘 다 30만 원 뭐 23만 원 정도로 꽤나 비싼 케이스인데요. 산단 3일라디 장착이 잘 되고 기본적인 패널로도 쿨링 성능이 꽤나 뛰어난 편이고요. 마감이나 강판 두께도 괜찮은 편입니다. 혹시나 옆에 이렇게 창이 있는 게 싫은 분들 그리고 좀 저소음 케이스를 쓰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릴 케이스도 하나 언급하고 넣어갈게요. Define 7 XL 사세요. 그거 상단에 순행 충분히 장착할 만한 넓은 공간과 그리고 전면 흙기율이 꽤나 크게 뚫려 있어서 사방이 다 막혀있는데 불구하고 쿨링이 괜찮고 마감도 좋은 케이스입니다. 다만 가격이 좀 비싸요. 3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어쨌든 이견적으로 가면 하이엔드 데스크탑 PCW는 HEDT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최고의 성능을 보여준 조합입니다. 다소 발열이 있으나 작업 게이밍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요. 어? 이거는 제외합니다. 뚜따나 안 하셔야 됩니다. 작업 게이밍 어느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10, 9, 0, 0은 10, 5 26, 0이기 때문에 특히 게임의 성능 같은 경우에는 AMD 대비 오버를 했을 때 한 10% 이상 확 벌려줄 수가 있어요. 게이밍 성능은 경제사 대비 10% 높다. 경제사 대비 다만 작업 성능은 3,900X랑 비교했을 경우 한 10% 낮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최고의 게임을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여기 투자한 두 원에 비해서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추천드릴게요. 얘네랑 얘네랑 게임의 성능을 비교하면 2, 3프레임 밖에 차이 안 나요. 둘 다 극한에 오버클렉 했을 때 제가 테스트 일일이 다 해서 영상 올려드렸죠. 그렇게 6월 견적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설명드렸습니다. 30만원부터 거의 500만원까지의 견적을 설명드렸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대체품 쓸만한 제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밑에 리플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총평클을 하자면 10, 9, 0, 0, K 가격만 좀 내려간다면 인텔하고 AMD 현재 시점에서는 취향껏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0, 4, 0, 0 하고 3600이 게이밍 성능이 거의 근접하거든요. 물론 3600은 심보드에서도 메모리 오버되기 때문에 그럼 다시 벌어지긴 하는데 인텔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느 사람이든 어느 정도 가성비를 잡고 견적 짰을 때 AMD, 인텔 굳이 나눠서 싸울 필요 없을 정도로 인텔이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물론 인텔이 나쁘지 않게 나왔는 이유는 AMD가 가격을 더 공격적으로 낮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견적 짬에서 지금 드는 생각은 인텔 가격이 앞으로 좀 더 내릴 거 생각하면 인텔든 AMD든 자기 취향껏 가시라 하지만 가성비는 아직까지 AMD가 조금 더 좋다 정도로 언급할게요. 자 이제 진짜 6월 견적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정리해서 머릿속 내용과 더 많은 제품을 테스트해봐서 완벽한 견적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견적으로 만나뵐게요.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